네 반갑습니다. 전환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있었던 6월 2일이죠. 지방지 구급시험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설 강의하면 언제나 오픈멘트가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다들 수고 많았고요. 저는 그런 말보다는 요거 해설 강의는 이미 제 네이버 카페에 전환길항공사 카페에 이미 가다만 다 올려드렸고 오늘 그리고 총평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촬영하는 해설 강의라서 주로 요걸 보신 분들은 올해 수험시험 보다는 아마도 우리 메가 공무원 사회도 올려놓으면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그런 수험들이 많이 보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번 시험 친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간단히 잠깐만요. 아 덩어리가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이번 시험 동영상 보시는 분 지금 문제에서 좀 가지고 있는데 제 네이버 카페에 기출 해설 적중 그 메뉴에 가면 오늘 날짜에 시험지에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한 번 풀어보시고 나서 요 해설 강의 더 능력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자 먼저 오늘 시험은 난이도. 난이도를 보면 컷 요게 난이도가 되겠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번 지방 지난번 3월에 있었던 국가직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9급 국가직 국가직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지나치게 쉬웠죠.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 해설 강의 하면서 아마 다들 공감하겠지만 제 수업 들은 분들은 거의 7, 8분이 아니라 한국사 20분의 20분항이 아니라 거의 5분 만에 다 풀었다 이러더라고요. 5분 만에 풀고 거의 95점 100점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전부 다 100점 나왔다 해서 그때는 실수했다 생각하고 내가 95점 90에서 95점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이번 시험은 오늘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한 30분항 정도. 지난번에는 내가 고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국가직에서. 이번에는 13번 문제. 무슨 문제였던가요? 앞장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 뒷장에 넘겨보시면 13번 문제가 바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진에서 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별린기둥이고 맞죠? 여기서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돼야 돼요. 3번, 4번 만에 체크한 새끼지. 새끼는 난신적자 새끼입니다. 알겠어요? 공부 아예 안 한 놈들이고 1번 아니면 2번에서 사실상점 헷갈렸죠. 우리 필기노트에서는 이게 금산사 미력전인지 법주사 팔상전인지 사진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 필로에는. 2점에 올인은 있어요. 2점 올인은 내가 늘 이야기하죠. 올인은 꼭 보라고. 가장 많이 보는 강자라고.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법주사 팔상전이 5층이고 금산사 미력전은 3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천구조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걸 디테일하게 물어서 난이도 변별력을 조금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3번 문항이 킬러 문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운 좋게 마신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따지면 1번, 2번 중에 찍어놓은 분들이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다음 넘겼어. 16번이었죠. 16번 문제 이거 단체가 뭐냐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2.0 올인은 사료까지 다 나옵니다. 단계를 공고해야 된다. 마지막 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료 속에 뭡니까? 여성들의 좌합작단체입니다. 그냥 단계를 공고해야 된다 하면 뭐죠? 좌합작 신간회고 신간회 자매단체의 근우회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좌합작단체에서 근우회라고 한다면 정답 4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료 같은 걸 잘 안 보신 분들은 이걸 찬양회라는 최초 여성단체로 해석해서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한 사람들 많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어려웠고 그다음 문제 17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인들이 독립협회가 언제 해산됐는지는 모르는 사람 이건 사실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맞춰야 되죠. 독립협회는 1898년에 황국협회 방위로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면 이 사료는 대한국국제, 대한지역 헌법 아닙니까? 1899년. 1899년이니까 나아가 아니라 다, 다에 들어가야 되겠죠.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뜻밖으로 또 아까 보니까 19번 문제 내 카페에서 틀어내려 있던데 이건 연도를 안 해온 애들이죠. 이건 자기의 공부 부족입니다. 닦여 놓고 뭐해줬어요? 위에 거 조청상민수리 무익장대원 이모군란 아닙니까? 결과. 그리고 나아는 뭡니까? 바로 일본한테 중국이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뭡니까? 시모노세키주약에서 청일전쟁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1895년이죠. 그 사이에 어떻게 돼서 안 되는 건 2번이죠. 한청통상중 1899년이잖아요. 이거 외워야죠. 필로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건 여러분들 노래 부족이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17번도 마쳐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두 문항 정도 13번, 16번 정도가 좀 헷갈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두 개의 걸 감안한다면 제가 잡은 것은 90점 정도 그리고 실수 하나 하면 85점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보니까 아마 나중에 평가 합격자 발표나 보면 점수 공개되고 나면 이렇게 맞을 겁니다. 합격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적어도 90점 이상 95점이나 100점 먹는 사람 있으면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한 두세 문항은 틀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 저는 85점 못 먹었어요. 그거는 네가 부족한 거야. 적어도 야 너 생각해봐. 이 프리그노트 아니야? 100페이지 남짓이 이거 안에 거 나온 것도 네가 만약에 틀렸다면 너는 공부를 덜한 거야. 그래서 쟤는 한기수 수업에 대해서 쟤는 안 들은 거잖아. 그거는 본인이 머리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공부를 덜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떨어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좀 미안하지만은 나는 강사야. 그래서 내가 늘켰잖아. 내 거 야 이거 올리는 이거 380페이지 거다. 기본서 중에 가잖아. 얄보. 이걸 다 보라 안 하잖아. 그럼 적어도 필름을 봤으면 90점 이상 무조건 먹을 수 있잖아. 95점까지 먹잖아 이거는. 그러면 그 밑에 점수 나온 애들은 아 내가 부족했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2025년에는 꼭 고득점 먹고 한국사 100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내 10년 동안에 비교해 놓지. 이게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거 이게 작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이것만 봐도 95, 100점 다 먹어. 알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80점도 안 나왔다 이런 애들은 너는 14급이나 C5급 찾으러 가든지 아니면 목숨을 더 열심히 하든지 그거는 자신의 각오로 삼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징도 똑같잖아. 이거 내가 4.0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에서 연습했는 거 맨날 전 그은 대사 12문항, 그은 대사 8문항 똑같잖아요. 기준입니다. 17은 뭐죠? 사료 제시형. 알겠죠? 사료 제시형에서 선생님 연표 사료 노트 있잖아 또. 연표 사료 노트에 보면 사진이나 연표는 다 나옵니다. 아니 사료 같은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 더 좋겠고요. 자세한 건 네이버 카페에 가서 댓글 커리에 있는 것들 고려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강사들이 보면 해설 강의할 때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생했어요. 나 그따구만 하기 싫어. 뭐 위로 받으려고 하냐?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인데. 안 그래? 떨어지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건 한국사람의 국가로서 말하지만 5과목에서 만약에 5점 차이가 떨어지잖아 10점 차이가 떨어지잖아 1점 차이가 떨어지잖아 아무도 몰라줘. 그냥 떨어지는 사람 도매껏 취급받아서 너는 낙방자야. 알겠어? 반면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로받아도 하지 말고 인마 목숨을 울고 열심히 해서 지금 공무원 되는 거는 지금 최고 개선이 내가 선생님이 그제도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잖아. 다음 주에 방송 되는데 가서 왜 나가는지 알아? 공무원 최고 개선해달라고 국민들의 공감 형성하게 해달라고 공무원 급여도 올려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무원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불과 7, 8년 전에는 그냥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0 대 1, 80 대 1, 100 대 1 이랬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균 22 대 1이었어. 지난 국가직기준 본래 그러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잖아. 공무원 야 저거도 했잖아. 이런 이야기 해. 선생님 공무원 돼도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졌는데 하지 마라고 너희도 공무원 안 해도 할 사람 청진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실 사람은 공무원 하면 안 돼. 적어도 나는 처우 개선 나랑 상관없이 국가와 시민에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렬에 가서 나는 사면 가지고 근무하겠다. 이런 사람들만 공무원 돼도 되고 그런 사람들 공무원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공무원이란 100만 명 넘는 집단이 그렇게 해서 처우 개선이 그냥 이렇게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약간 변한다고 그래서 좀 있어봐. 내가 예측하건대 한 5, 6년 지나잖아. AI가 대체 다 되거든. 일반 회사에서는. 회사는 경비 줄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당연히 AI라든가 이런 걸로 다 대체할 건데 공무원은 그러지 못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또 공무원 경쟁이 올라갈 거거든. 그때 되면 다시 또 와 내가 공무원 할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적어도 나는 그런 거 기류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나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시민에서 나 봉사하겠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난 지금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찬스 다 생각하고 해주길 바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고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강의 하도록 하는데 선생님이 왜냐하면 한 톤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좀 답답해. 아까 보니까 어떤 새끼가 70점 묻었다고 이지를 하더라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새끼는 9급 되면 안 되는 놈이야. 그럼 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공급을 덜 한 거잖아. 피러기노것도 야 너가 봐. 비법서 만들고 100페이지밖에 안 돼. 이런 교재에서 이거 95번이 나오는데도 못 맞힌다는 것은 본인에게 노력을 드렸다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내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문제의 난이도라는 것은 내 거 봐. 필기노트였지만 내가 지난번 모의고사에 4.0 모의고사 실적 봉투 모의고사 속전속전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았냐 안 하잖아. 높았어. 왜 높이는지 않아? 시험이라면 언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 거야. 오늘 과목별로 행정하기 졸라 어려웠다 하네.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나는 행정한 강사 탓하고 행정한 내 과목 탓하고 이런 거 끝날 그럼 본인만 손해야. 안 그러냐.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니까. 그 애 행정한 어려워서 내가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떨어지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비무환이야. 언제나 이 과목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언제나 시험이라면 그렇다는 걸 강구하시고 절대 국업시험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카페도 보면 한국사 오늘 또 95백점 안 와. 내 카페도 보면 안 와. 95백점 수두룩 하거든. 그런 애들은 결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쉬웠으니까 절대 95백점이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럼 시험이라면 열심히 한 사람 합격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면 대한민국의 가장 공정한 마지막 남은 공정한 시험이야. 공무원 시험이야. 이 시험은 그래서 떨어지고 난 뒤에 납득이 되잖아. 왜? 공정한 평가를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공정한 평가를 줄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구나. 이런 사명감 가지고 하시면 되겠지요. 신념 가지고. 문항별로 해석하는데 주요 문제들은 빨리 가겠습니다. 앞면에 1번부터 8번까지는 존나 쉽습니다. 딱 깨놓고 1번 딱 보는 답 나오지요? 선사시대 중에서 신석기 이야기잖아. 신석기 이야기 중에 아닌 게 뭐냐. 정답 2번이죠. 너무나 빛의 속도로 푸시는 거고 이런 건 안 찾겠습니다만 우리 필기노트 페이지는 써드리겠습니다. 알겠죠?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2번 뭡니까? 권력자한가 고인돌 이거 뭐야? 계급 발생 청동기잖아. 이런 보너스 문제라 생각하고 그냥 내면 갈게요. 2번. 이 국가 연습 존나 많이 한 거죠. 뭐고? 사람 죽인자 즉시 죽인다 상처입인자 고인돌 뭐죠 이거? 우리 필기노트 8페이지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법이잖아. 안 그래요? 고조선의 8조법 그래서 이건 필기노트 08페이지에요. 이 사료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보여줄까요? 한번 펴보시죠. 필기노트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이 올해 거 기준으로 하고 내년 거 봐도 똑같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연두색 보시면 똑같은 사료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고조선에 관한 8조법 중에 3개 조항 중에 아닌 걸 찾아라 보너스 문제죠. 1번이죠. 동맹은 뭡니까? 고구려의 제천행사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아닌 건 1번 보너스 문제였고 3번 자 가 국가에 대해서 선생님 오른 걸 찾아봐라 호암사 정사암 이거 몇 해제는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가는지 나왔죠.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는 백제가 되겠죠. 백제 그래서 1, 2, 3, 4 백제를 찾아라라는 거고 1번이 답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필기노트 어디 있습니까? 네 15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15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한 장 나오죠? 백제 며칠 전에도 선생님 그 기적특강 때 했던 거네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가운데 표간에 보면 백제 16관 등 나와 있고 그 밑에 호암사 정사암 회의 보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너스 문제로 1번 답을 체크하면 되겠지요. 이번에 태학은 고구려가 되고 3번 이나는 발해 무왕 때 사용된 연호가 되겠고 4번 골프문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걸 찾아봐라. 누굽니까? 중앙아시아 인도 갔다 왔다. 누구냐? 해초지 뭘. 이거 틀린 새끼 있으면 초등학교로 돌아가야 돼. 너희는 야 어떤 새끼 이거 아까 해심 뭐지? 이라는데 어우 시발 야 해심은 진울의 제자 유불일진설이고 해심하고 해초도 구분 못해? 나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초선임에 관한 거잖아 해초 이행사라고 이따 인도 전문 이행사 아니겠지요? 왕후천축국전이잖아 그래서 해초선임은 4번이 되고 필기 노트는 25페이지 선임 비교한지 나오는 가장 쉬운 문제 보통은 난이도 좀 확고하면 의상이나 또는 원효쓰림을 보통 비교하지 않았어?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인도 갔다 왔다 해초 이런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용 문제야 이거 만약에 틀렸으면 너는 유치원 수위도 못 되는 한국사 수준이 아닙니다 알겠어? 자식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5번 자 가에 해당되는 기구가 뭐냐 채무선 채무선이니까 화포 이거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야 무슨 도감이야? 화통도감 여기에 뭐 대장도감 이런 거 아는 새끼들 개념 없는 거야 당연히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바로 화통도감 해서 채무선 묻는 거잖아 채무선의 화통도감 1377 연도까지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1377에서 우왕때 직지와 같은 연도 아닙니까 41페이지에 딱 나오는 이야기고요 6번 가겠습니다 가 문화유산이 뭐냐 1377 바로 나오네요 금방 직지와 똑같은 연도라고 그랬죠 화통도감도 우왕때 1377 우왕때 그리고 직지심체조절이 되겠죠 청주흥덕사에서 백운선님이 지은 거 금수괄자로 찍어낸 책이다 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기록유산이 가장 오래된 금수괄자로 찍어낸 책이 되고 이거는 선생님이 보통 방송에 가서 꼭 하는 이야기죠 늘 하는 이야기가 직지 현재 문화재 감정가로 1조원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1조원이라 생각해라 하라고 하면 늘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심연히 해보냈네 아마도 출제위원이 됐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것 같아요 직지를 기억하라 1조원 가치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수괄자로 찍어낸 책이다 해서 정답 3번 아니면 직지 그죠 직지 1377 우왕때 페이지 49페이지 나머지 왜 아닙니까 1번 최윤희가 지었대요 어려서 뭡니까 상정고금예문이 되겠고요 같은 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49페이지에 몽골 침략 초조대장경이 아니라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되겠죠 초조대장경은 초조대장경 그란침입 대비가 되고요 그다음 4번은 뭡니까 우리풍토에 맞는 약제 소개했다면 향약 구급방 고려시대께도 되고 향약집성방 세종 때도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역시 펠로에 다 있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쉬운 거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빛의 속도를 풀 수 있고 7번도 꼬나서 문제잖아 병인양요 심미양요 물었다 병인양요 심미양요 물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어! 하고 죽었다 어지현 장군은 심미양요 때 아닙니까 정답 3번이 틀려서 답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필기 노트 9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무나 쉬웠습니다 맞나요 나머지 1, 2, 4는 다 병인양요 이야기 너무 쉽습니다 그죠 이런 걸 또 깨놓고 출제위원께서 지금 봐 이 문제 보면 사료도 없어 그냥 병인양요 심미양요 백도 체크야 알겠어 꼬나서 문제지 8번 김구 나왔네 100번 김구 맨날 나온다 이야기가 뭐요 백범 김구는 애국단 따라서 1, 2, 3, 4 중에 애국단은 이봉창하고 윤봉길 아닙니까 가운데 이름 봉봉 가운데 이름 봉 윤봉길 최신 분 속에 나왔네 이봉창 가운데 이름 봉봉 아저씨 알겠어 뭐지 바로 애국단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국단이냐 의열단이냐 비교하는 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로 필기노트 올레노트 기준으로 115페이지에 나오죠 나머지는 2번 고종에 민명받고 만드는 복벽주의니까 이거는 독립의군부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노선이 되겠죠 신채호가 써준 4번 105인사건 해체된 건 신민회가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도 정말 쉬웠던 문제 같습니다 자 넘겨서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합격권 애들 기준이에요 합격권 애들까지는 10번까지는 한 명도 틀린 하나도 틀린 문항이 없었어요 그죠 거의 9가지 지난 3월 23일에 있었던 9가지 9급 수준이 요렇게 했습니다 보는 순간 답 나온 9번도 보는 순간 답 나온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우리 필기노트 있는 그대로잖아 이거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 이야기잖아 필기노트에 사료까지 나와 이거는 이건 아까 어떤 색이 틀렸더라 시험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가답안을 메가에서 받아가지고 가답안을 올리기 전에 어떤 애들이 끝나자마자 내가 앞에 와서 9번 문제 그거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내 졸래 어려운 사료가 나왔는가 싶어 보니까 필로에 있는 사료야 필로 112페이지 봐 그대로잖아 112페이지 보시면 필로 보고 출제한 거죠 출제위원께서 친절하게 112페이지 오른쪽에 연두색 112페이지 하단이 있죠 하늘색 공약 3장 보입니까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 그 사료잖아 그게 뭐냐 3.1운동 그냥 정답이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 사료 뭐냐 이 질을 야 너희 닦여 놓고 수준 좀 높이자 내가 닦여 놓고 이런 말 하면 너희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는데 너희 중에서도 닦여 놓고 있잖아 내가 예전에 수능 강사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 우리 적어도 사범대 가고 있잖아 교대 갈 애들은 좀 똑똑한 애들이 가라 멍청한 애들이 교사되면 애들 힘들다고 가르치는 배운 애들이 그런 말 했는데 너희 구급 공무원 공무원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가진단 애가 좀 미안한데 너무 좀 덜 떨어진 애들은 구급되면 안 돼 왜냐하면 민원인들한테 무시받거든 적어도 민원들에 대해서 학원 강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수험생보다 잘해야 되잖아 안 그러냐 그래야 학원 강사 강사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마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분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집행할 때 약간 어떤 뭐냐 민원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적고 너무 멍청하면 민원인들이 무시한다니까 알겠냐 그럼 상대방 다른 동료 공무원들까지도 무시받게 만든다고 이해 되냐 돈 몇금 지급받게 만드니까 그런 애들은 구급금을 하지 말고 좀 스스로 상관인단에서 그거 안 해도 되거든 묶고 살리는 많아 공무원 뭐 굳이 공무원만 다 묶고 사냐 아니 5천 반반 중에 공무원에 100만 명밖에 없어 나머지 4천 900만 원 다른 걸로 묶고 사니까 왜냐하면 국가자 해설 강의 듣는데 너무 올 때 많이 멀어 하면 좀 그럴라 옛날 생각이 난다 알겠냐 옛날에는 쌤이 지금은 요즘 쌤이 좀 그러더니 명성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같으면 더 세었다 너가 아냐 내가 한참 4, 5년 전에 했잖아 해설 강의 하다 보면 해설 강의 듣다가 눈물이 뚝뚝 흘린 애들이 있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떨어지라 하겠냐 너 이런 말 하면 쌤님 왜 그렇게 심하게 멀어 합니까 야 강사인 야 너가 이런 말 하더라 진학생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많이 멀어 하지 우리 떨어지라고 하는 건가 야 너가 학교 가고 나면 좋아할 그룹이 딱 세 그룹밖에 없어 본인과 가족 두 번째 가장 친한 친구 세 번째 우리 메가 공무원하고 진학길이야 왜 너 학교 가고 나면 명성 올라가거든 따라서는 너가 하고 내가 한 편이야 무조건 나는 내 수업 들어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 주고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한단 말이야 어느 강사가 자기 수학생들보다 떨어뜨릴 강사가 누가 있냐 자기 명성 올라가고 수학생들이면 합격시켜야 막 명성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심하게 막 했거든 누구 저거 기억나 유튜브에 가면 진학길에 유명한 영상 중에서 어 때리차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요즘 있잖아 SNL이라는 유튜브 있어 거기서 내 거 일타강사 진학길 뭐 있잖아 이래가지고 테러댄스 막 하던데 그거 보면 때리차 얘 오늘도 그 표현하고 싶어 이름이 틀린 새끼는 해초 초 틀린 새끼는 이거는 공문하면 9급 하면 안 돼 알았냐 해초 초선인 뭐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초등학교 때 나오고 유치원 수준이나 그랬잖아 어 이거 신새끼 고인돌 나오는 청동기 이런 문제 틀린 새끼는 14급이 아니라 18급 17급 공문하러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들이야 전부다 지식적 문제가 하나도 없어 어쨌든 정의 똑바로 차리고 하자 이 뜻이야 내가 뭐 너희 미워서 하겠냐 어 자 10번 문제 뭐야 이거 고부군수 조병갑이 나왔네 통학농민운동이고 내가 뭐라 하더나 내 수업 들은 분들 통학농민운동하고 갑오계획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우리 학원 불질이라 그랬잖아 우리 학원으로 불 안 타잖아 왜 내가 나온다는 게 다 그대로 나오잖아 이봐 김구 애국단 아니면 그 뭐야 한의 애국단 아니면 의혈단 묻는 비교 병인양요 대원군 문제 한 번 나왔지 그 다음에 최무선 외외관 이거 뭐야 대외관계사 확인되는 거잖아 고려대외관계 변천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 불교사에 관한 거 반드시 나온다 그랬잖아 보통은 쉽게 뭐 나온다 원효의상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은 해초 나왔잖아 그리고 3국의 통치조직이나 이거 고백신 왕업적 무조건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고백신 묻는 거 3국 그 다음에 선사시대 아니면 고조선 초기 여러 나라 묻는 거 같이 묻고 늘 비교 필수 아닙니까 다 그대로입니다 3.1운동 너무 쉬운 문제였고 사료 그대로고 그죠 그 다음에 통학농민운동 아니면 갑오개혁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기노도 어디 나옵니까 이거 고분밀한 이야기는 필로 94페이지에 있지요 94페이지에 따라서 1,2,3절 통학농민운동 전봉준이 서치했던 직강소서치 2번 아닙니까 해상봉구가 나오면 갑신정변 별기군 차별 나오니까 이거는 뭐죠 위목군란이고 사버 13도 창의군 나오는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전쟁 아닙니까 그죠 오답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단박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번 갑시다 다음 상소문이 뭐냐 어느 왕이냐 왕읍적 묻는 거네 이거 뭐죠 최성로 1528조 내용 필로에 있는 사료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고려 최성로의 성종읍적을 찾아라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고려 무조건 나오는 게 뭐고 무조건 나오는 거 바로 광종이냐 태조냐 성종이냐 공민왕이냐 묻는 거 작년에 공민왕 나왔어요 성종 나오잖아요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1, 2, 3, 4 중에서 12목의 최초 지방관 파견 3번이 답이 되겠지요 낯성축조는 현종 때 그러한 2차 3차 침입 그때죠 현종이고 지정전식과는 경종 노비안급법은 광종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조금 헷갈렸던 문제인가요 강홍립 나왔네 강홍립 이 문제는 실수로 틀린 새끼 졸래 많더라 아까 보니까 강홍립 나왔죠 은우왕 때고 중립외교하는 광의 이야기야 1, 2, 3, 4 문 중에 광의 업적을 찾으라는 거거든 아까 위에 페이지 안 썼나 최승록 나오는 성종은 필로 34페이지에 다 있어 있는 그대로 전부 필로 그대로입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뭐라고요 강홍립 나왔으니까 파병하는 중립외교 광의 이야기가 구조필로 6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64페이지에 그러면 1, 2, 3, 4 중에 광의 업적을 찾으라 했는데 일본에 대동법 딱 나와서 이거 체크하는 새끼가 억수로 많아 내가 앞에도 아까 대동법 물론 이렇게 했죠 내가 이야기했던 한국사는 최대한 빨리 내 수업 듣고 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20분이 아니라 7, 8분에 95점 100점 먹자라는 게 전환길 커리큘럼에 지향하는 목표 아닙니까 항상 그러니까 빨리 풀려다 보니까 실수로 틀린 사람 들이대요 아까 좀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 전국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건 반드시 우리 배우는 내용이야 뭐요 선생님 대동법 처음 실시는 광해 전국 실시는 숙종 100년 걸렸다까지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이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런 건 함정에 그냥 실수로 틀린 게 있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 이거는 그지 1번 하면 안 돼 2번이 답이 되지 선생님 2번은요 허준의 동의보감 이거 광해 때라는 거 선생님 필로 있습니까 네가 공부를 안 했어 그렇지 필로 정확하게 이거는 대동법은 아까 70페이지에 있다 대동법은 70페이지에 있고 대동법은 70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동의보감 편찬이 87페이지에 있다 이거는 보여줄게 동의보감 87페이지 이걸 언제 공부하는지 알아? 이거는 전에 우리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거야 너가 펴보세요 몇 페이지라고 87페이지 펴보시면 두 번이나 연습시킨다 이거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 의서가 나오잖아 의서 그죠? 의학서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 정약용 마과외통 정조 이렇게 다 공부한다고 순서나일 문제가 많이 나왔어 옆에 연두색 포스트잇 봐 다시 한 번 더 정리까지 준다고 향약 집성방은 세종 알겠냐 그리고 광해라고 돼있죠 허준의 동의보감 또 강조한다고 알겠냐 참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실수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대변해주고 싶고 3번 4번에는 현종이 되겠죠 예속론조 현종 이야기는 64페이지에 나오고 현종은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 65페이지에 나옵니다 65페이지도 나오고 또 뒤에 근현대사에 간도할 때 또 백두산 정계비를 또 언급합니다 알겠습니까? 필로에 두 번 나오지요 맞나요? 네 그래서 광해 좀 조금 틀린 사람 헷갈린 사람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 자 13번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총평 때 언급했던 바로 건축물에서 첫 번째 배얼림 기둥은 무조건 부석산 무량수전입니다 오늘 재작년입니까? 작년에 나왔죠 부석산 무량수전 작년에도 요거 바로 다포양식하고 주심포양식할 때도 출제됐던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 돼야 되고 3번 4번은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의 건축물이잖아 그치? 이거는 절대 등하면 안 되거든 필로 골고루 다 찾아줄까 이거는 어려우니까 무량수전은 필기노트 50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은 83페이지에 있어요 83페이지 15세의 건축물 두 개 외우잖아 해인사 장경판전 세 개의 문화유산이잖아 그치? 섭도온도 자동조절되는 팔망대장경 보관하는 건축물이고 그리고 세주업체까지 꼭 기여하라는 게 바로 원각사 희청스탑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찍신이 강림하기를 운이 따라야 되는데 나아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의대 건축물 유일한 5층목탑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조선후기 거고 조선후기는 보통 우리 금미가 화가 나서 법활로가 되었다 해서 이게 작년에 적용되었던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데 5층탑을 물었으니까 이거는 금산사 미력전이 아니라 법조사 팔상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조사 팔상전에 관한 다포양식인데 구체적인 몇 층이냐 물었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에 나온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몇 층이 조선후기 때 있잖아 금산사 미력전 3층 그리고 화음사 각항전이 2층 법조사 팔상전이 5층인데 이거를 층수로 물었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다층 4층 구조 이렇게만 공부하거든 이거는 필기노트 페이지 88페이지 에 나오죠 88페이지 입니까 88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리는 교재 보면 이거 나와 올리는에 보면 2.0 올리는에는 필기노트 페이지가 191페이지 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죠 내가 보여줄게요 필로는 88 이거는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무량수전 이야기는 먼저 50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자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 다 마치 내는 거고 50페이지 올리노트 상단에 보시면 작년 9급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심포 양식의 베얼린 기둥이다 해서 바로 안동과서 봉사하면 극락하고 예수된다 외웠죠 그래서 부석산 무량수전 1번 아니면 2번을 체크했어야 되고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 이야기는 88페이지 88페이지 한번 피어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불러줄게요 88페이지 피어가지고 조선후기 하단에 보시면 조선후기 건축물이 나오거든 88페이지 하단에 15세기 17세기 건축물에서 금미가 화가 나서 법활료가 되었다 특징은 그냥 다천구조라는 것만 언급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층이냐 물었으니까 참고로 금산산 미력전은 3층이고 그리고 화암사 각각률 2층이고 법주사 8상전이 바로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로 올인원 교재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참고로 기본서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얇은 기본서는 내 거다 이거 38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여기 191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나와요 알겠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 그래서 사진이 나오는데 그거는 펼쳐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뭘 이야기하죠 오늘 해설한 날이 6월 22일이고 2주 뒤에 2.0 올인원이 개강되거든 내년 강좌 개강되는데 내가 올인원 강좌를 들으라 하나 들으라 꼭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초시생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올인원 할 때 이 멘트를 꼭 하죠 야 올인원을만 듣고 나머지 안 들어도 돼 말 그대로 올인원이잖아 하나로 다 통해 나머지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올인원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 나올 때는 그게 대비가 다 돼요 그래서 타 강사보다는 얇잖아요 380페이지만 정말 얇은 기본서예요 이걸 꼭 병행하면 이 안에 사료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다 나와 다 커버 되거든 근데 보통 이것도 두껍다고 해서 잘 안 보죠 그래서 필로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참고로 그냥 스킵해도 좋고 어쨌든 올인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정답은 2번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에 거는 대동법 정국시 이런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죠 건축사 문제였지만 청소를 물어 넣는 그거는 좀 특이한 문제였다 지난 10년간 15년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7급 9급 경찰 소방 다 합쳤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 봅시다 14번 이거는 필수 내용이죠 간은 뭡니까 지주결장 나왔으니까 균역법 균역법은 1750년 영조입니다 그죠 균역법은 필로 선생님 어디 있어요 필로 70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결장 나오는 거 7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거고 나는 풍용 상관없이 1개월당 무조건 4두만 거두어라 역시 70페이지에 나오는 그 앞에 69페이지입니까 69페이지에 나오는 영정법 영정법 상단에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영정법 인조죠 인조 영정법은 인조 인조 다음에 균역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단은 뭐죠 300도의 10분을 거두어라 이거는 필로 69페이지에 있죠 69페이지에 있는 과전법이죠 과전법 10분을 거두어라 과전법 이야기고 과전법은 필로 69페이지에 역시 있죠 69 아니면 70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지금 69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300도의 10분의 1 과전법이고 20두에서 4두 차등 이거는 뭐죠 바로 연분구등법에서 세종대왕공법입니다 역시 필로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69페이지에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순서나위를 하니까 2번이 답이 되고요 15번 문제 근데 14번 같은 경우도 영조 정조 이런게 돼서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 사람은 틀립니다 다음은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5번 문제는 쉬웠던 문제네요 뭐죠 이거 비유하건대 재물은 우물과 같다 뭐죠 소비강조 제가 소비할게요 맨날 나왔던 문제죠 이거는 기출해도 너무나 많이 박제해갑니다 박제해가 통상수례 몇 번입니까 1번 너무 쉽게 보너스 문제였죠 필로 있습니까 85페이지 똑같이 나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피해볼 것도 없습니다 소비강조 수례선박 통상강화 다이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이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이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이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이아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아니라 16번 난이도 좀 높았던 문제네요 뭐죠 첫 번째 여성운동 키워드 나왔고 밑에서 둘째 줄에 조선자매라는 말 나왔고 공고히 단결한다 해서 좌우합작이죠 단결 나오면 무조건 신간회 아니면 신간회 아니면 건후회입니다 왜냐하면 좌우 분열되지 말고 단합하자는 이야기죠 신간회 강령 세 가지가 뭐고 민족 단결 기회주의자 백역 정치영재 각성 촉구 필기노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근후회죠 근후회의 이야기는 필기노트 119페이지에 나오죠 119 아닌데 119 맞나 119 맞겠다 자필로 119에 보시면 네 맞네요 119페이지에 가운데 신간회가 보이죠 신간회 강령 세 가지가 뭐고 민족 단결 왜요 좌우합작하자는 뜻이고 기회주의자 백역 정치영재 각성 촉구 나와 있잖아 그리고 강령 나오고 곧 자매단체가 위에 위에 줄에 있는 근후회라고 근후회도 무조건 뭐 좌합작이고 또 그 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또 근후회 나왔죠 좌우 합작에 근후회 또 나왔죠 위에서 넷째 줄에 그래서 좌합작 단결해서 근후회랑 더 캐치돼야 되거든 근후회라고 그러면 1,2,3,4,6 근후회가 일제강점으로 했는 일이 뭐냐 해서 여성들의 봉건적 타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나오는 게 우리 올리는 교제입니다 이거는 올리는 페이지 있잖아 2.0 올리는 304 맞나 304페이지에 309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사료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근후회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올리는 교제 보신 분들은 304, 309페이지에는 사료가 나오고요 304페이지에는 그냥 근후회가 나와요 그 사료까지 똑같이 위에 실린 사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로서 정답 4번 업적까지 다 나옵니다 올리는 교제는 그래서 올리는 교제가 있네요 두 번 이렇게 필리기노트 약간 부족한 내용을 올리는 채워주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항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80원리 했던 거죠 올리는 보시면 다 맞춰내는 거죠 나머지는 세외 아니지요 1번 호주제 페이지 호주제는 언제 펴야 됩니까 우리 필러 요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필러에는 찬양회 나오는 곳이 필러 102페이지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권통문에서 바로 최초 여성단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최초에 찬양회가 보입니다 그죠 이 찬양회 나오고 바로 위에 줄에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05년에 호주제 폐지된 데 나오죠 따라서 1번 선택지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한 것은 2000년대에 갔습니다 알겠죠 2000년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노무현 정부 05년에 가서 호주제가 폐지돼요 2000년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번 예약교세를 엮어놓은 이게 바로 찬양회에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2번 체크하는 사람 들어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번 하면 안 되죠 단계를 공고해야 한다 이거는 여성 좌우 합작 여성단체의 근후의 이야기죠 어린이날 재정에는 천도교 소년회죠 천도교 소년회 아까 나왔던 거기 1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천도교 소년회는 역시 119페이지에 아까 근후에 나오는데 거기에 있죠 제일 위에 줄에 위에서 셋째 줄에 어린이날 재정 천도교 소년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17번 17번 문제는 뭐죠 이거 틀린 사람 아까 틀린다 그랬잖아 뭐죠 딱 보니까 제신문은 대한국국제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국국제 필기노트 페이지는 96, 97 페이지 96, 97 펴 볼까요 96, 97 97 페이지에 오른쪽 하늘색 포스티시 이 사료 똑같이 적중한 겁니다 그죠 대한국, 대한제 대한국, 대한제 대한국 똑같죠 몇 년이라 되어 있습니까 1899년 본문에 돌아오면 있죠 본문 대한제국의 넷째 줄에 보시면 대한국국제 1899년입니다 정확하죠 그러면 밑에 연표 속에서 어디에 들어갈 거냐 물었잖아 그러면 이제 딴 거는 필요 없고 독립협회 회사를 뭐해도 그거는 그 앞페이지에 나오죠 96페이지 보시면 독립협회 창립은 몇 년이죠 96년 7월에 창립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기 때 뭐였다 2기 때 뭐였다 3기는 연도 5월까지 공부하죠 만민공동회 18983월 맞습니까 그 다음 4기 동그라미 가서 타원에 가서 관민공동회를 몇 년 몇 년 그러면 189810월에 되어 있고 맞나요 이런 관민공동에서 허니허니 허니 허니 6조 7일이었는데 결국은 고종이 수용 하나 안 하나 할 수가 없죠 누가 방해합니까 황구협회 방해 연도가 정확히 몇 년이죠 1898 그리고 해산됐다고 1898에 해산되잖아요 됐습니까 황구협회 연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1898 그래서 1898이니까 이거는 최소한 뭐 대한국국제보다는 앞에 들어가잖아 그걸 거꾸로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 회산보다는 이듬해 가져가야 되니까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틀린 사람 들어있다 하더라고 2번 체크하는 사람 들어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나머지 뭐 1번 하거나 4번에 있는 새끼는 이거는 뭐 개념 없는 놈이고 자 18번 보너스 문제네요 아 내가 맨날 나온다는 거 안 나오면 하곤 불질리라고 하는 이 문제 아닌가 뭐 발란사 발란사 발란사는 무조건 나온다고 매년 자 발란스 순서 다음은 뭐죠 김삼이 효심의 날이다 누구 직권기 이의 민 고려 무신 직권기죠 필기 노트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무신 직권기 발란 매년 나오잖아요 그죠 이의 민 직권기에 뭐 있죠 하단 연두색 포지트 속에 바로 김삼이 효심의 난 어쨌든 무신 직권기고 나는 뭐죠 진주 백수들이 났다 진주 밀란 임술농민 봉기 아닙니까 백낙신의 부장 필리그노트 78페이지에 나오죠 철종 때입니다 1862년 철종 때고 그 다음에 라를 뭐죠 라라도 똑같네요 홍경래는 아니죠 그죠 평서대원수 홍경래에서 바로 요거 78페이지에 하단에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맞나요 임술농민 봉기는 철종 때 홍경래 나는 순조 1811년에 맞나요 평안도 지역차별 때 여기서 다 다 맨날 나오는 거 진짜 승만받기는 여왕 무슨 여왕이고 원종 엔오이 안 나오면 진짜 승만받기는 진승 여왕 되죠 필기노트 17페이지에 있죠 이거는 됐습니까 이것도 여러 번 나옵니다 원종과 엔오 나오는 그래서 순서나이라면 정답은 4번이 되는거죠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19번 19번은 아까 이거 틀린 사람 들어있다 하대 가가 뭐라고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은 임오군란 결과니까 82년 됩니다 그죠 82년 필기노트 이거는 임오군란 이야기는 92페이지에 임수 그죠 임오군란 결과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체결된다 배울 거고 그 다음 나아가 이제 청나라는 조선국의 그죠 조선국의 차주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청에 행하던 공랍다부세고 사주에 보시면 청나라는 군사배상금을 일본에다가 2억량을 지급한다 전쟁에 졌다는 거죠 바로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몇 년이죠 1894년에 일어났고 1895년에 끝났죠 청일전쟁 두 번 나옵니다 필기노트에 바로 여기서는 현재 94페이지에도 청일전쟁 나오고 95페이지에 시모노새끼주약 나오는데 시모노새끼주약 내용이죠 여기 그죠 전쟁 배상금 집을 하고 맞나요 요동반도 뺏어가고 대만도 뺏어가는 하단에 보시면 나오죠 95페이지 하단에 시모노새끼주약 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1, 2, 3, 4 1, 2, 3, 4분 중에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연도가 아닌 사건이 뭐냐 이래 묻는 연도 묻는 거죠 암기죠 금윤도 사건 금윤도 8호 몇 년 1885년이니까 5 맞나요 3번 갑신정변 몇 년 1884년이 되겠지요 그 다음 4번 청일전쟁 발생은 1894년이 되니까 1, 3, 4는 이 사이에 들어가고 2번이 이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선생님 한청통상주약이 드디어 나왔네요 어디에 나옵니까 필기 노트 97페이지 아까 광무계획에 나오는 거죠 97페이지 대안국국제 광무계획에 나오는 거죠 광무계획 때 뭐죠 이제 일본은 청일전쟁에 졌으니까 물러간다고 그랬죠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한청통상주약은 평등 입장에서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한청통상주약 그리고 중국과 맺는 주약은 2개밖에 없어 좋죠 상민수리 무익장령 아니면 한청통상주약으로 97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보시면 파란 거시로 되어 있죠 아까 대안국국제 바로 밑에 밑에 줄에 나오네요 한청통상주약 파란 거시로 1899년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보너스 문제 그래도 숨 돌리라고 좀 쉬우면 잘 안 해주네 뭐고 농지개혁이죠 많이 많이 출제되고 필로에도 사료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필기 노트 두 번 나오죠 필기 노트 127, 137 두 번 나옵니다 농지개혁 사료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뭐 어디 있죠 127, 137 두 번 다 나옵니다 그죠 둘 다 나오죠 사료까지 똑같이 본법은 농지개혁이다 해서 그죠 3정보 이상 땅은 국가에서 유상 매수 유상 매입하고 유상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답은 3번이고 기출에도 많이 했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했던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한민당 방해했는 거는 뭐죠 한민당 지휘층의 반반으로 중단된 건 아니죠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한민당이 반대했다 하면 이승만 반대했다 하면 굳이 땀 나면 반민법 이렇게 좀 조사 기간을 단축시켰잖아 2번 주택개량 도로 정비하는 건 새마을운동이죠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고 3번 자작농 감소 소작농 증가가가 아니라 자작농이 늘어나고 소작농이 감소한다고 반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도 메가스터디타워 노량진은 우리 학원에 불타지 않겠네요 전환기를 하자는 대로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농지기업법 강조했던 내용 나왔지요 그리고 연동 묻는 문제 근연대사의 필수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모군란 그리고 청일전쟁 뭐 그다음 반란사 맨날 나온다는 거였고 대한제국 광무개혁 개혁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죠 갑오개혁 나오거나 갑신정변혁 나오거나 광무개혁 나오거나 그리고 좌우합작단체 근후회를 물었는데 이거는 좌우합작단체 심간회를 보통 더 많이 묻는데 이번에는 근후회를 드물게 물었던 거죠 그리고 실학자 문제 박지혜가 뭐죠 이거 실학자 안 나오면 우리 학원 불질이라고 그랬죠 중농학파 3인방 중사학파 4인방에서 실학자 비교하는 문제 이런 거 틀렸다는 것은 소비강조 박지혜가 틀린 사람들은 아예 알겠냐? 이거는 공부를 안 하네 영정법 균역법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동법하고 그죠? 순서 무릎기도 했고 이번에 문화사 문제 나왔는데 조금 고난 도로 나왔던 거죠 이게 그죠? 그러고 보니까 다 나온다고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감이 좀 옵니까? 이게 원래 노트고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미 개강해가지고 선생님이 필기노트 강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랑 포켓 암기노트라고 있어요 그거 이미 완강인데 포켓 암기노트 같이 병해서 보시면 한국사는 충분히 내년 2025년에도 이렇게 목표하는 선생님 목표하는 7, 8분의 95, 100점 내 수업 들은 애들이 합격성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사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처럼 행정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시간을 좀 더 분배하고 빌려줄 수 있어서 평균 점수 올려서 합격시키자 그게 전환기의 모토입니다 자 여하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아까 쓴소리 했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극들이 위함이니까 꼭 자기 소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합격하는 게 지상 목표 아닙니까? 수험생이면 선생님이 아무리 잘 되게 잘 나 그거 필요 없어 떨어지고 놔봐 시집아 그게 뭐하는데? 위로가 되냐? 위로가 안 돼 무조건 합격해야 돼 수험생은 알겠냐? 그래서 나는 자네들을 반드시 합격자명인다 여러분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파이팅! 수고 많습니다 숙소 virtue